오늘은 여성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 한 가지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태어나면서 당연하게 누려왔던 게 있습니다. 숨을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인식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우리는 숨을 쉬고 있듯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느끼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여성들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번 비디오에선 여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들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현 시점 fm들은 아직도 성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다. 남자와 여자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동등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아직 여러 방식으로 다른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fm들은 여자들의 불리한 점은 귀신같이 지적하지만 여자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진정으로 남녀평등을 지향한다면 그런 것에도 주목해야 하는 거다. 먼저 여자들은 밤에 어떤 사람의 옆을 지나가도 아무런 오해를 받지 않아요. 하지만 남자들은 곧바로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가 되어버리죠. 또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저는 군대에 징집될 걱정을 할 일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 미국에서 전투사망 인원 중 여자의 비율은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업주부를 하면서 루저 취급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남자와는 다르죠. 우리 여자는 관심있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데이트 신청해도 극혐 취급받지 않아요. 오히려 당돌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때리는 건 엄청나게 금깃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정당방위인데도 말이죠. 하지만 제가 남자의 뺨을 때리면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답니다. 전 아무도 누군가를 때려선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명백히 불평등이고 위선이에요. 우리 여자들은 어떤 종류의 비상사태에서 모든 남자들보다 항상 먼저 구출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술집에 들어가든 공짜 술을 기대할 수 있어요. 경쟁적인 스포츠나 기계적 메카닉에 대해 젠병이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게 저는 관심도 없고 기계를 잘 다루려 노력하지도 배울 생각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여자들이 또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다 생각하시나요? 남녀가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는 건 성불평등 때문일까요? 남녀의 본질적인 차이 때문일까요?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 솔직한 감상평을 하나 해드리자면 여자는 임신을 할 수 있고 인류 유지에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식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나의 대가 끊기지 않길 바라는 건 어쩔 수 없는 본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여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남성은 자신의 유전자를 많이 남기고 싶기 때문에 여성에게 친절하게 행동했죠. 이 모든 행동은 남성들이 출산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추구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기형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런 기형적인 구조로 배려받던 여성들은 이런 모든 배려가 당연하다 생각하게 되었고 남성들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지만 2023년 현 시점에 남성들은 더 이상 출산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가치관이 생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남성들은 더 이상 배려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배려는 남성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배려인데 여성들은 당연하게 남성들이 군대를 가야 한다 생각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도 징병해야 한다는 청원이 하루 만에 15,000명이 동의하자 남성들의 메시지는 공격하지 못하고 메신저인 남성을 향해 찌질하다라는 공격밖에 하지 못하죠. 남성들이 당하는 차별에 대해서 찐따 같은 걸로 찌질거린다라는 원색적인 메신저를 욕하는 모습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희생 가득한 배려를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배려가 권리인 줄 알고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찌질한 남자들이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는 저 모습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양성평등을 논의하기 위해선 여성들도 자신의 특권에 대해 인식을 해야 합니다. 남성을 이해하려 노력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이해해보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의적인 세상에 사는 인간과 모든 사람들이 경쟁자인 세상에 사는 인간의 마인드는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